안녕하세요. 집센티비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갖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차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낸다면 투자할 의미가 없을 겁니다. 특히 주택에 대한 세금이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집을 샀을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법인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이 되는데요. 유례없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합계액이 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건데요.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 토지는 80억, 나대지나 잡종제 같은 것들은 5억,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당될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세대 등의 주택은 6억원의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부부합산이나 세대별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아내명의, 남편명의로 명의자 이름이 다르다면 합산이 되지 않는 거죠. 다만 이 주택종부세의 경우에는 한 세대에 한 주택만 가지고 있을 때 6억원이 아닌 9억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상승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지만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높은 종부세를 부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그 이전에 처분을 하셔야 되겠죠. 작년까지는 주택분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2주택 이상인 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 혹은 조정지역 한 채, 비조정 한 채, 아니면 비조정 두 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 세율이 0.5에서 2.7%였는데요. 이것을 0.6에서 3.0으로 늘렸죠.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2주택 이상이면 0.6에서 3.2였는데 1.2에서 6.0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아예 따로 분류가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 생겼어요. 법인이 주택을 한 개, 아니면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비조정 두 개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3%를 내고요. 그 이상 갖고 있다면 6%를 내야 합니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3억, 6억, 12억, 50억, 94억 이렇게 과세 표준 구간을 나눠놨어요. 작년까지는 이랬던 세율이 올해는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인 경우에는 약간씩 올랐고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2주택은 거의 두 배수로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렇게 누진세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만약 15억원의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통틀어서 3.6%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3억 이하 구간은 1.2, 3억에서 6억은 1.6, 6억에서 12억원은 2.2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누진 과세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요. 무조건 얼마를 갖고 있든 3% 혹은 6%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면 세 부담 상한이 본래 200%였는데 300%로 올랐습니다. 팔지 않아서 수익이 안 났는데 이 상태에서 보유세를 낸다는 게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전년도에 냈던 보유세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도록 최대 2배까지만 내도록 한계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300%로 바뀌어서 작년에 냈던 종부세 3배까지는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은 이마저도 폐지가 되어서 작년에 부담했던 세금의 20배 이상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별 법인별로 주택 같은 경우 6억원씩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갖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지가 합계가 8억이라고 한다면 6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법인들은 이 6억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 폭탄이 생김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공제율을 약간 높여줬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계산 방법을 도외를 해보시면 기준시가의 합에서 공제금액 6억원을 빼요. 그런데 법인은 이것이 없어진 거고요. MB정부 때 새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여기에 곱합니다. 이걸 곱하면 세금이 좀 더 저렴해지겠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 비율을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작년까지 90%였던 것이 올해는 95%가 되었고요. 내년부터 100%로 바뀌게 됩니다. 이 비율 상승도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까 봤던 세율을 곱합니다. 일반 3주택 이상 조정 2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곱하게 되죠. 아까 봤던 이 표대로 적용을 해주면 종부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 1년에 2번씩 걷으면 중복이니까 빼주는 거죠.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줍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종부세 납부할 세액의 20%인 농어촌 특별세를 더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큽니다. 계산을 실제로 해볼게요. 제가 전문 세무사가 아니니까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작년에 법인으로 주택을 세 채 갖고 있었고 세 채 합쳐서 기준시가가 1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10억에서 6억원 공제를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20년 기준 90%를 곱합니다. 곱하기 0.9 하면 되죠. 그러면 3억 6천만원이 나와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데 3주택 이상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원으로 6억원 이하니까 0.9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식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90만원을 빼주면 234만원의 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제할 재산세액이 없다 이렇게 가정한다면요. 세액공제도 없고 이 금액에 농어촌 특별세 20%를 곱하면 총 납부할 세액 약 280만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올해 법인으로 주택 세 채를 갖고 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작년과 같이 공시가 합계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법인은 공제금액이 없어졌으니까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9억 5천이에요. 작년에는 3억 6천만원이었는데 2.5배 정도 벌써 올랐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주택 이상 법인이기 때문에 세율은 누진세율 이런 거 없이 그냥 통째로 6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6%를 그러면 세액이 5,700만원이에요. 간편하게 계산해보기 위해서 공제할 재산세 세액공제가 없다 치고 넘어가고 농어촌 특별세를 20% 더 내면 총 납부할 세액이 6,840만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280만원이 보유 비용이었는데 6,840만원으로 약 24배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물론 이것보다는 적게 오르긴 할 건데요.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법인의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6월 이전에는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전국이 입주 물량의 부족과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A급 물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C급 물건 이렇게 두 개 정도만 남겨둬서 종부세 세율을 3%로 낮춰두고 한 번 정도 종부세를 부담하고 내년 6월 이전에 매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한 번은 가보자 이거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추가로 취득세 12%를 내고 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억 이하 싸구려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조정 한 개, 비조정 한 개를 보유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내년에 매도를 한다면 종부세를 낼 만한 1회분의 현금은 마련을 해주셔야겠죠. 납부 지연 가산세가 꽤 크거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다음은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 한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기본 세율의 10%를 더해야 하고 세대 기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20%를 팔 때 더 내야 합니다. 법인명이라면 해당이 없고요. 개인명일 때만 해당이 되죠. 그런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가 매도를 할 때 기본 세율의 20%를 추가로 3주택자라면 기본 세율의 30%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현재보다 10% 더 내야 한다는 거죠. 현재 국내의 조정 대상 지역은 111개인데요. 오른쪽 호객론화에서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더 추가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갖고 있던 물건이라도요. 내가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면 관련 규제를 받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 소득세율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는데요. 2021년 6월 1일 이후로는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 매도할 때 70%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를 내야 하죠. 분양권은 2년 이상이 되어도 60%를 세금으로 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분양권은 본인이 직접 등기 칠 거 아니면 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주택을 사는데 취득세를 내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종부세를 내고 매도할 때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약 77% 혹은 66%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제 2년 이내의 단타로는 거의 돈을 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2년 후에 더 좋아지는 주택이 어디일까 입지에 대한 점수를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때문에 여러 채를 사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진짜 똘똘한 한두 채만을 사는 것이 맞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새 계산 흐름도인데요. 매도한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됩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요.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을 오래 갖고 있기만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줬었는데요. 21년 1월 1일부터는 거주를 해야만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이때 주택 개수를 세야 합니다. 분양권은 원래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포함해서 주택수를 산정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 그리고 올해 취득한 분양권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매도할 때는 법인세를 내고 추가 과세분을 10% 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20%로 인상됩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 증가분과 형평성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요. 법인은 대부분 주택을 양도하면 30%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이 표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함께 보셔야 하죠. 기존에는 5억원 초과시 42%였는데 이를 쪼개서 10억원 초과시 45%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했는데 차액이 크고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세금이 나갈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죠.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 증가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세금이 무섭다고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시거나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을 멈추시면 안되겠습니다. 멀쩡한 집을 원하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못하게 막아둔 상태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세금을 부과한들 좋은 집을 원하는 기존 1주택자들과 새로 주택을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의 수요까지 억누를 수는 없죠. 올해도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하시고요. 물론 더 좋은 집으로요. 예전처럼 소액으로 여러 채를 매입하시는 것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가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쓸모없는 지시되겠죠. 고민은 적게 하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올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